어..왜? 하이구리! 지금 어디세요? 가세! 나 비트코인 할거야!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비트코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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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똥! 우리 어머니 안되겠네? 지금 우리 어머니 지금 까똥! 아들 일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여보세요 헬로우 헬로우 아들 아들 아들이 일하는거 안보이세요? 술은 먹지마 아! 이거 물입니다 물 무슨 물어야? 이거 체리 맛 불맛이지 나 술인 줄 알았지 아니 물 마시는데도 술 마신다고 그러면 어머니 내가 어떻게 방수합니다? 술인 줄 알았지 맥주인 줄 알았지 어머니 진짜 이제 물도 못 마시게 하네 그만하세요 이제 진짜 방송 보는건 보는거지만 그렇게 맨날 모니터링 하면서 그렇게 하는거 옳지 않습니다 아 그런얘기 해줄수도 되지 응 끊어 역시 그 엄마의 그 아들이야 어머니랑 징설한얘기 좀 해볼게요 어머니 여보세요? 어 전화 끊겼어 어 왜 어디 어디세요? 가세 나 비트코인 할거야 엄마 이래야돼 나 비트코인 할거야 가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엄마의 그 아들이었다 말중에 왕이라네 동생이요 우리 동생 통화해볼까 동생아 우리 동생 제발 동생아 동생아 너 비트코인 좀 더욱 여보세요 왓 더 헤엌 너 가야 너 가야 전화 못해 전화 못해 전화 못해 아니 지금 who are you 전화 못한다고 왜 놀하고 있어 야 너 롤 안 한다며 내가 롤 한다니까 롤 그런거 왜 하냐 이 새끼 중독돼 나랑 똑같다니까 하지 말라니까